안녕하세요. 머리가 진짜. 야, 몸이 괜찮다. 괜찮은 게 해야지. 밥도를 좀 쓰시네? 이거 남자다. 이거 안 하였지. 학교 온 거 같아. 여기서 쓰시네. 엄마 많이. 어머나. 우와. 우와.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. 정말 뻔했어요. 숨을 쉬시는 거 아니야? 준비하게 되고 있어요. 배움도 하셔. 배움도 하셔. 배움도 하셔. 잘하시고. 그러니까 경력이 있으시다니까. 지금 수영하는 속도가 최선을 다하는 속도예요? 빠른 거 아니야. 안 빠른 거지. 나랑 시합을 한 번 해보자고. 콩팥 쓰고. 자네 콩팥 쓰고 같아. 나는 경력이 얼마 되지 않잖아. 그건 아니야. 그러니까 내가 수영을 이만큼 접어줄게. 저는 한 바퀴. 장모님 그 사이에 반 바퀴. 아니 몰라. 아니 아니 해봐. 안 몰라 안 몰라. 아니 내 페스트로 갈 거야. 아니 시합에서 어라. 뭐 내기를 하면 되지. 뭔 내기. 설거지를 하든지 코톤 딸기를 하든지. 해봐. 해볼래요? 올라가세요 그럼. 장모님 편도. 왜 또 김밥을까 한 거 없지. 아 또 수영이 있네. 아라. 조금만 크게 보인다. 하하하. 진지. 정모님 이기밖에 없어요. 아고들. 해외으로. 좋은게 되게 특이하세요. 유기려고. 유기록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. 새벽부터. 철거죠? 아, 구강도 있으면 환자방이 어 뭐야 반전 저쪽에 있어야 되나? 내가 이겼지? 뭐가 빠진 줄 알아? 그게 빨래? 그게 빨래? 그게 빨래? 내가 배영하는 거 보여줄게 어떻게 되나? 아파요 아이가 배영을 하죠? 발을? 왜 이렇게 빠져? 이거 해야지 이거는 아니 물에 타지 않는다니까 바보야 바보야 배영아 좀 가르쳐 줘보실래요? 누울 테니까 여기를 딱 받쳐 줘봐요 하늘 저 입이 발 너 바보! 너 바보! 아니 아니 쳐줘야 좋지 나 그냥 기초로 앉아 봐 받쳐줘봐 엉덩이를 받쳐줘봐 물에는 띠 있을 거 아니야? 아유 무게가 대단해 아니 이 물에 뜨라고 그러면 다시 받쳐줘봐요 받쳐줘봐 잘 가신다 장훈이 형 해봐요 어떻게 뜨나 잘 가신다 어머나 바로 거의 인어예요 인어 아유 무게 심뎌네 아유 무게가 아파져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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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